제작진 대책을 가지고 있는 sehe Mittal 나는 해석을 구해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런 거 확인할 때 전쟁이 나왔어 오늘 안 찍는 다음에 오늘 안 찍는 다음에 그릇이도 먹었어요 거기서 기록하더니 뭐하더니 안 싸우고 있어요 뭐야 이거? 왜 그러냐 일찍에 가서 다음은 위에서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오늘의 집은 네, 너무 좋고 네, 너무 좋고 온다 오늘의 집은 미쳤다 그거 이거거든? 그거 너 어 연중이 한 번 더 아~~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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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화장실 하나 찍자 귀염뼈 선수 맛있네요 놀아 여기있다 광명 여기있다 왕봉 샤드 하하 갈비 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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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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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